그저께 3일 전이죠. 3일 전에 이비인후과를 갔어요.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성대폴립이라고 진단이 나와서 이게 지금 항생제인 것 같아요. 항생제를 먹고 더이상 노래를 심하게 부르지 마라. 이제 수술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. 수술.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. 이게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. 이게. 자 이렇게 이렇게. 제가 지금 뱉은 건데. 지금 오전내내 오전내내 지금 나온거에요. 이게. 굉장히 지저분하죠.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. 이게 지금 다 지금 목에서 나온거거든요. 이게. 이게 음식 찌꺼기 아니구요. 목에서 나온겁니다. 지난번에도 이게 목에서 저는 이게 아 저기 그러니까 목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폐에서 나오는게 아닌가. 폐 있잖아. 사람의 폐. 왜 그러냐면 어 글쎄요. 폐에서 이런게 나올 나올 수 있을까요. 제가 의사관이라서 잘 모르겠는데. 아무튼 어. 성대폴립. 폐까지는 뭐 폐까지는 검사를 못했구요. 아. 의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대폴립. 그러니까 성대결절보다 훨씬 더 심한거죠. 성대결절은 이제 목이 좀 쉬거나 뭐 이렇게 아 그런거고. 성대폴립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.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심하게 불러서 이제 목에 이제 기스가 난겁니다. 이제 말 그대로. 제가 지난번에 피가 세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. 아. 그래서 어. 지금 약을 지금 이틀째 지금 먹고 있는데 아. 저것은 이제 목에 물집 그 다음에 피덩어리 아. 이런 아. 기스가 많이 나서 어. 상처가 많이 났다는 거죠. 상처가 많이 나서 항생제 포함해 가지고 약을 줘 갖고 온 거구요. 아. 노래를 더 이상 뭐 당분간 뭐 아. 일주일 넘게 한 달 한 달 가까이 노래를 부르지 마라. 그렇지 않고 계속 또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아.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아.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어제도 한 3시간 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. 자. 그리고서 이제 오늘 낮에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하루 종일. 이게 저는 폐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. 폐에서. 참. 근데 어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느꼈던 건 음역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러면서 제 호흡량이 그러니까 호흡량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제가 이게 폐에서 폐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.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목구녕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 피덩어리가 이제 몇 번 나오고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기억도 안 나네. 그때는 한 5분 넘게 피가 막 터져 가지고 지혈을 어. 못해서 이거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. 자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로는 목이 지금 꽉 잠겼다고 그랬죠. 제가 며칠 전에도 목이 그냥 꽉 막혔다.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겁니다. 병원에 갔는데 목에 상처가 많이 난 거예요. 이제 말 그대로 배에서 이제 압력이 압력이 이 복압이 심하게 나오니까 목구녕이 상처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물집이 잡히고 그리고 뭐 심할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세포 조직이 이제 터져서 실핏줄이 맺어지고 그게 이제 딱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목구녕이 꽉 막혔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한 3, 4일 전에 동영상으로 녹음할 때 그래서 지금 항생제를 지금 먹어서 이틀 지나니까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.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노래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이건 득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요. 노래를 불렀는데 어허 이거 음역대가 어제도 또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폐에서 이게 수십 년 동안 폐 속에 잠겨져 있던 게 뭐가 이 노폐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어요. 폐에서 무슨 노폐물이 나오는 게 있는지 자 아무튼 의사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마라 수술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날렸는데 그냥 무시하고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